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 동아리 정해야 된대. 너희 뭐 생각한 동아리 같은 거 있어? 저희 근데 동아리 뭐 뭐 있죠? 우리 그 미술 동아리나 문학 동아리, 댄스 동아리. 생일, 생일, 생일. 안녕하세요. 멋있다. 와 반가워요. 1학년 친구들.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에 될지 고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소개시켜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선 우리 문학 동아리 먼저 소개해줄래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소개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학 동아리 회장 범규입니다. 저희 동아리는요, 감성 촉촉한 저 범규와 또 교내 최강 브레인 태연이가 함께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아리에서 장명왕을 맡고 있는데요. 공기판 다들 아시죠? 귀에 꽂는 거. 그 장명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문학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장명을 직접 해드리고요. 태연 장명소에서 장명을 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지금 모아분들도 줄 쫙 서 계시거든요 밖에. 와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좋아요. 그런 인위적인 멘트 아주 사랑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문학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으로 2행시를 지어볼까요? 아 제이크는 3행시를 하면 돼요. 제이크로 3행시를 하면 됩니다. 제이크? 긴장되는데요? 그 예시로 저희 슈닝카이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슈닝카이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이게 2학년의 관록이다. 잠깐 저희 부에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쪽 동아리를 도와줘야 되죠? 해주세요. 잘하잖아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 링. 어? 잉크가 안 나오네. 카. 각채. 각채. 2.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100점 짜리에요. 아 어때요. 보이시나요? 진짜 잘한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줄게요. 제 이름으로 해볼까요? 태. 태XXX 보단? 현. 현.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행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희승이가 지금 너무 하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고민까지 하면서 이렇게 터져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기회를 또 줘야죠.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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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친구 들어 가지고 올게요. 휘. 휘. 제. 휘. deutsche. 준비된 cev. families. 좋아 J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E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Q 크레이지한 모습을 오 귀여워 크레이지 우리 웃음이 너무 예쁜 선우 선우 준비를 말해주세요 네 귀여워 하나 둘 셋 선 하나 선하네 응 우리 엔하이픈 오 아주 좋은데? 이렇게 자기 팀을 제가 어필했단 말이야 거의 이쪽에 세명적인 준비된 사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유일하게 먼저 손에 들었어 아주 좋아 정 정말 기대해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엔하이픈 원 없이 보여드릴게요 오 오 박수 박수 대박 찢었다 정훈이가 정말 넘버 원 원 제가 알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니 니 오 키 키 키 오 야 나 재밌는데? 자 이제 마지막 미루고 미루던 우리 엔딩이 다가왔어요 네 부담 갖지 마요 자신있게 하면 더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성 성훈이는 훈 훈훈하네 너무 좋았어 귀엽네요 네 문학동아리 꼭 저희 기억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미술동아리 한번 만나볼까요? 미술동아리 문학동아리는 재미없죠? 뚝딱 뚝딱 우르르 쾅쾅 미술동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학년 여러분 저는 미술동아리 회장 수빈입니다 네 저는 미술동아리의 마스코트 휴닝카입니다 저희 미술부 동아리는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원한다고 막 틀어진 없어요 맞아요 어 근데 희승씨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저요? 성훈씨도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거 같고 어 니키씨도 제가 봤을 때 7명 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다 합격 조건이 만족되는 것 같네요 비주얼 맛집 미술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 있나 혹시 한번 들어오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한번 손 손 저요 오오오 벌써 없다 아 제이크라 성훈 언니 합격 합격 아 안 들은 사람도 얼굴 기억해뒀어요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저랑 휴닝카이가 번갈아 가면서 그림을 그릴 거고 네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을 보고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데 아 이걸로 할게요 그게 더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저부터 그리겠습니다 3시 열을 맞추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불러서 호명을 시켜줘 그래야 깔끔하니까 아 좋아요 아 자기 이름 이렇게 하면 아 선풍이 아니야 선풍이 알 거 같으면 이름을 외쳐주세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요? 너 이거 뭔 뜻인지 알아 근데? 알아요 저는 단어를 받지마서도 뭘 그리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모르는 것 같은데? 와우 어 제이크 와우 어 제이크 어 어 폭주 불꽃 틀렸습니다 맞추실 분 아 근데 내가 봐도 좀 그런데? 음 초성이라도 알려드릴게요 어 네 어 네 네 글자고 희승 희승 다크호스? 다크호스? 어 정답 역시 희승 씨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몰라 그림이 잘 설명됐다니까요 캐치마인드가 아니고 초성 게임 아니야? 다크호스 같은데 했는데 제가 초성 딱 그리고 아 다크호스 왔네 이런 거죠 그쵸 희승 씨? 괜찮아요 이제 다음은 수빈 씨가 그릴 거기 때문에 진짜 폭죽인 줄 알아요 포크 포크? 포크 아 과연 뭐 그리고 있는 걸까요? 어 나름 잘 그린 것 같은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짜잔 정원 빗자루 춤? 어? 빗자루 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빗자루 춤은 나도 처음 듣는데 빗자루 저 빗자루야 빗자루 하면 해리포터 아니야? 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오오 추가로 더 그리네요 크게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봐요 제이 포크댄스 제이 축하드려요 아 진짜 재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다들 미술동아리 게임 재밌었나요? 네 아 다들 너무 재밌다 재밌다 역시 역시 네 우리 미술동아리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댄스동아리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루하셨죠? 네 다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댄스동아리 너도 될 수 있어 댄스마스터 회장 빅초년 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1학년 친구분들께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신다고 제가 또 소문이 익히 들었어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는 게 어떨지 네 애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뭐야 뭐야 나들 뒤로 빠지게 빠져 뭐야 여기서 어떻게 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누가 먼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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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이가 예능을 안 해 선우 캔 Galileo 아우 상원행 좋아요 좋아요 렛츠고 귀여워 아, 모르겠는데 귀여워, 귀여워 형, 터네봐! 오, 진지하, 진지하긴 한다 아, 너무 됐어 진지하긴 해 올해, 와보여. 야, 귀엽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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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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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지 뭘 하자 다음번 더 해줘요 피겨톤 한 번 봐 위험해 위험해 다음 번 더 해줘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댄스 동아리가 이렇게 신나는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다들 댄스 동아리 들어올 거죠? 네! 들어올 거죠?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동아리 소개는 다 끝이 났고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야 할지 정하는 시간인데 2학년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 체험해볼까요? 이행씨를 잘할 수 있고 이런 여러 장점이 있지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승으로 이끌어줄게요 그렇죠 오 야 좋은 공약이다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즐기고 싶던 약간 여기 좀 제일 그래도 만만한 멤버 2명이 있는데 저희가 만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마지막 방금 댄스 동아리 댄스 타임 되게 즐거웠잖아요 잊은 거 아니죠 저희는 언제나 춤춘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학 동아리 들고 싶은 사람 손 문학 동아리 들고 싶은 사람 손 문학 동아리 들고 싶은 사람 손 상관 재ють Sei 정은 정은 留고 싶은 이유가 있었나요? 알 joy 이행씨를 못해서 잘하고 싶은 생각에 오 오 좋다 좋다 우승으로 이끌어주신다고 해서 NYU sc 이런 강제의 덥은igen 우리 휴닝이와 제가 회원 인사에 튼 Busan 손 들어주세요! 케이크 씨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일단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서 아 그래요? 성훈 씨는? 저는 미술을 너무 못해서 이번 기회로 배우고 싶어서 저희 둘 때문이 아니라 미술 때문에 아니 아니 너무 밝은 에너지입니다 뒷수습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 아쉽게도 세 분은 선택권이 없네요 저희 동아리에서 선택하려고 나만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한 번씩 거창한 이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혜승 씨부터 저는 일단 우리 학교에서 담사님 지금 얘기 중인 거 너무 집중으로 했어요 집중으로 해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연준 선배님이 춤으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연준 선배님이 춤으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맞아요 유명하셔서 화려한 춤 사이를 배우고 싶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우 씨는 저도 춤출 때 가장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아이돌이네 너무 가식이다 좀 즐겁게 하고 싶어서 좋습니다 좋네요 우리 즐겁게 해봐요 동아리 부원이 모두 정해졌는데 다들 본인의 동아리와 부원들이 좀 맘이 드나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잘생겼어 일단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학 동아리부터 오늘 어떻게 대결할 건지 우리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뱉으면 이게 긴장 찬다고 다 이미 기선 잡힌 거야 내 기존제가 땅에 다음 동안에 신입 두 분이서 아주 용기차게 각오 한마디 해주실 겁니다 오 이렇게 책임의 피를 자 다들 다들 집중 집중 주먹 주먹 오케이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이크도 한 번 들어볼까요? 다들 주목해주세요 원래 우승팀이 가운데 쓰는 거니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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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같이 크게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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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다 같이 한 번 파이팅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웃으면 우리 거 아 설레 지금부터 최고의 동아리를 가리기 위한 본격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결에 승리하는 동아리에는 별을 하나씩 드릴 거고요 별이 가장 많은 최고의 동아리에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동아리 지원금 아싸 우주를 부셔버린 다음에 우주를 부셔버린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음 디 comple 아 하나 밖에 안 들려 오케이 두개 틸이 카이 녹음 왜 이렇게 잘 받았냐고 뉴이스리밖에 안 들려 어?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나 알려줘, 나 그거 알아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투브로바이투게데의 9와 4번대상 생활장에서 너를 기다려 백지원 선배님의 내기의 캔디 영탁님의 찐이야 영탁님의 찐이야 우와 우와 찐찐찐찐찐찐이야 많이 나 찐이야 진짜로 늦게 지영 지영 너는 누가 보자 노래 들으러 왔어요? 음악 정상팀인가? 이거 있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이거 가수분 이름 몰라요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러는 사람들은 심장이 없어 이거랑 심장이 없어요 나쁘다고 말해가지고 어머나? 맞아요? 난 심장이 없어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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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댄스 있어 댄스 마스터 자 장인정 선배님의 어머나 그 다음에 열아친구 선배님의 유리구슬 그 다음에 에이트 선배님의 심장이 없어 정답 잘 듣는다 나 아예 못 들었어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 그럴 수 있지 동아리가 지금 총 3개인데 아 네 3개 맞군요 왜요? 왜 귀 죽여요? 귀 죽여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빨갛지 마 왠지 슈닝 씨한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너도 댄스 마스터 너도 댄스 있어 댄스 마스터 너도 댄스 있어 댄스 마스터 너도 댄스 있어 댄스 마스터 자 아 홍진영 선배님의 엄지척 아기상어 뚜루두두두두 BTS 선배님의 불타오르네 어? 아닌가? 아 아기상어랑 엄지척 밖에 안 들려 내 말이 어 저야 뚝뚝뚝뚝 우르릉캉캉 홍진영 선배님 엄지척 아기상어 BTS 선배님 불타오르네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루두두두 부쳤잖아 그래서 난 틀린 줄 알았지 아기상어 아기상어 상어송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홍진영 선배님의 엄지척 방탄소년 선배님의 불타오르네 상어가족 상어가족 아 이게 노래 제목이 있어? 아 상어가족이구나 아니 엄마상어 아빠상어 하더라고 와 이거 노래 제목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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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최강규 저거 어떡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 네임 이즈 마이 네임 이즈 문제 찍어주세요 아 정원이가 너도 될 수 있어 댄스마스터 정원이가 썩은 거야? 그 눈은 연준 선배님 그리고 코는 휴닝카이 선배님 입은 정원이 맞네 이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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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정원이 이거 맞다 맞다 정답 정답 우리 또 왜 이렇게 너무 잘한다 정답 코는 뭐 입이라도 말해주시길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얼굴 가리면서 봐요 정원이가 있을 수 있어 댄스마스터 정원이가 있을 수 있어 댄스마스터 정원이가 있을 수 있어 댄스마스터 눈 눈 범규 선배님 코 니키 입 태연 선배님 입은 다 맞아 맞다 이거 나 눈밖에 모르겠는데 나 눈밖에 모르겠는데 나 눈밖에 모르겠는데 아 이거네 이거네 나 눈밖에 모르겠는데 답성 되게 잘했다 너 우리 팀도 알고 저 너네 팀도 알잖아 살짝 신경을 좀 더 썼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그냥 주신 거네요 수빈이 형이요? 우정뿐 잡았다 우정뿐 저희가 먼저 했죠 저 알아요 저 알 것 같아요 뚝딱뚜가 우룩한 강 제이랑 수빈 선배님 드디어 일쯤이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거를 이제 이어나가면 동아리 지원금을 걸고 펼쳐지는 퀴즈 대결 일반 상식 퀴즈가 진행됩니다 사랑의 배터리 아니야? 사랑의 배터리 다다랗지만 괜찮아 사는 사람? 너네도 드라마 안 보지 선우 드라마 좋아하는데 사랑의 저게 뭐지? 이 정도는 뭐 가뿐하지 나 저거 알 것 같은데 사랑의 배터리 모르겠다 아무거나 다 적어보자 얘들아 그냥 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불시착이었구나 저거 봤는데 2번 싸이코지만 괜찮아 동백꽃 필 무렵 동백꽃 맞았네 저희는 전부 다 이 대답이에요 저희 다 똑같이 썼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사이코지만 괜찮아 벚꽃이 필 무렵 아니 동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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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빼고 다 동백꽃 썼어 동백꽃이 필 저는 사랑의 다운 모르겠어서 못 썼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동백꽃 필 무렵 이거 어차피 3개 다 맞혀야지 부분 점수 안 주시죠 저는 드라마 안 봤고 사랑의 부메랑 사이코지만 괜찮아 1,2,2,1,2 필 무렵 아 사랑은 돌아오는구나 저거 처음 거 못 쓰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아 저희 네 명 다 공통된 다 게임입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동백꽃 동백꽃 저희 네 명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명이 다 같이 못 하셔도 쉽지 않은데 우리 잘 만났네 자 오케이 좋아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나를 와 나 진짜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너네 혹시 다 모르지? 모르면 그냥 형 거라도 따라 쓸래? 나 대강은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다 따로 써서 한 명이라도 1점 없는 것도 나쁘지 아 맞아 맞아 오케이 이거 확실하네요 아 그거구나 정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저쪽도 똑같이 써네 울리니다 울리니네 버린이는 뭐 아프게만 하고 버린이요 아프게만 울리니 네 저희도 저희도 똑같이 아프게만 울리니 통일이에요 화이팅 울립니다 울려요 버릴 수도 있는데 네 버릴까요 버릴까요 정답은 울리니 울려야 잘 맞히지 왜 나를 울리니 아 수학 문제 없나? 수학 문제 다 맞추고 싶은데 울려 점심 점심 아 네 이거 아니야? 그쵸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맞춰맞춰맞 맞는 거 맞춰맞 정매추해 정매추해 맞다 맞다 정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뭐 뭐 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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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들 감 잡혔어 아 울렁 너무 잘하는데? 합이 너무 잘 많아 합이 너무 잘 많아 팀으로 푸는 너무 좋아 저희가 지금 이긴 거 같아 나는 너네랑 팀이어서 너무 좋아 하나 둘 짜잔 짜잔 점심 메뉴 추천해줘 점심 메뉴 추천해줘 똑같습니다 추천해줘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다 통일입니다 저희도요 근데 이거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좀 더 공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권장성 네 좋아 드디어 에이 틀린 거죠 자 이건 빠르게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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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뭐야 뭐야 난 뭐라 했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맞네 야 대박 어떡해 나 오늘 저녁 책임고 모두 정답 네 아 야 야 야 야 자식의 운명을 사랑하려는 분이 오답니다 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영화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야야 안 열어! 어 땡! 야!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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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타랑개입니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무인 대여 자전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쟤넨 왜 알아?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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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야 우리 빼고 다 하나 봐? 대전광역시는... 뭐야?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와 진짜? 아아... 야 너네 어떻게 하냐? 대박이다! 열은 아아 나 이거 못해요 나는! 야 무서워! 아니야! 속지 마, 송훈아 아, 잠깐만 무슨 말일 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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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작! 아니, 아니, 이거 어, 뭐야? 아니, 아니, 어디에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장난감 중에서 잘 느껴져, 잘 떡볶이 돌려줄게 야, 좀 멀리까지 좀 말아봐 아, 잠깐만, 앉아 뚝딱뚝딱 우로우캉캉 이거 뭐라고 그러지? 탱탱볼? 그런 척함으로 들리가? 이 이상해 이거 뭐해? 이상해 샤워하이터 쓰는 거 샤워하이터 쓰는 거 진짜?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네, 먼저 했습니다 샤워타월 맞다 샤워타월 아쉽다, 아쉽다 아, 아깝다 아, 그러네 자, 3번 선을 열어주세요 샤워타월 자, 준비 시작 어디 있어? 이거야? 이거야? 이게 좀 제거 좀 더 붙어야 돼 어 볼팩?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이게 뭐지? 아쉽죠, 아쉽죠? 이렇게 너도 될 수 있어, 댄스마스터 칫솔? 뭐 아, 뭐야? 아, 뭐야? 일단 범규 형 쪽에서 이거 빨리 알아줘야 돼 어? 어 뚝딱 뚝딱 우르렁캉캉 저기 손톱깎이? 땡! 땡! 이게 뭐지? 너도 될 수 있어, 댄스마스터 하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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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대박 어디로 보는 거야, 이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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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될 수 있어, 댄스마스터 어 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한 명이 이렇게 이렇게 빵 쳐 셋이 틱틱틱하고 그냥 떨어뜨린다 아 아 방해하게 할 수 있나요? 투모로와이투게도 엔하이펜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아무한테나 줄게 향 잘 받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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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아 아 아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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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꽂지 말고 위로 뛰어야겠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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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고 살살, 살살, 그렇지 아 에? 이게 좀 애매한데? 아 됐어 됐어 잠분 아 괜찮아 괜찮아 바로바로 아 야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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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오케오케 나이스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이거 야야야 뭐해 뭐해 뭐해요 아 저렇게 쳐도 돼요? 한 명이 몇 번씩 쳐도 돼요? 도전 3개 3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어렵다 괜찮아 잘 어렵다 도전 나이스 오 바로 잠깐만 필수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해 아 바로 해 바로 해 저런 친구들 꼭 있다고 아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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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잠깐만 와 좋아하는 거 봐 와 좋아하는 거 봐 너무 해 응원 좀 해줘요 야 공점 던져봐 아까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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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제이형 손술실 씬인데 오 오 나이스 고 나이스 오 네 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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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민하고 휴닝카이다 수빈이 형 파이팅 수빈이 형 파이팅 파이팅 수빈아 수빈이 형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고마워요 우리 둘이 진짜 못하거든 네가 마지막에 잘 넣어줘 아 네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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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 쾅쾅 할 수 있어 우르르 쾅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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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민이 형 잘한다 최수민 중요해 굿 오 잘한다 굿 오 잘한다 그렇지 우리 다섯 개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오 서브에서 잘하네 서브다 어 이렇게 잘해 힘들어 끝 야 소은이 형 잘하네 나이스 나이스 야 진짜 근데 최수민이 다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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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 우리 한가 중에 제일 잘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코너입니다 와우 마코 와우 단결 1심 동체 하나 둘 셋 진짜 단결력 1심 동체를 보는 거라서 열 개 걸고 가겠습니다 열 개 걸고 가겠습니다 와우 역전 할 수 있다 그래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댄스 너도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팀 아 듬직하다 우리 연준이 형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리키 씨 네 어떤 각오로 나오셨나요? 어 일단 후회 없이 네 다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선우 씨 1심 동체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첫 번째 제시험 발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니키 최고 니키 니키 최고 니키 최고 이건 니키가 좋다며 니키가 좋다며 근데 니키가 발레를 엄청 오래해서 되게 중요하다 발레는 요구들이 진하게 다를 수 있어 우리 니키가 근데 세명 맞추는 것도 웃기라 공룡 하나 둘 셋 이거는 진짜 자 손가락이 왜요? 판단이 애매한데 선우 씨 손가락은 어흥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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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여기가 여기가 조금 더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짧은 그래 그래 정답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탁 하나 둘 셋 너무 쉽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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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췄어요? 하나 맞춘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하나 하나? 안다치게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야 더 원 죄송하겠습니다 자 꽃게 하나 둘 셋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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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기야 뭐하냐 뭐야 뭐야 이거는 너무 아니 저 뭐 다 들었어? 왜 처음 해?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역도 역도 하나 둘 셋 아 이거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 진짜 늦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욕도를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걸 들어요 자 이렇게 다 흡 아 이렇게 들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딱 하고 올라갈 때 이제 여기를 한 거 이 층들을 완전 성공 야 이렇게 된 거고 인정 야 그래 이 정도면 아니 이건 셀카 하나 둘 셋 셀카 셀카 하나 둘 셋 셀카 아하하하 아 근데 이거 있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원래 주인공이 마지막에 쥐짚는 법이죠 꿀꿀꿀 역전하러 왔습니다 와 조장이 수빈인데 1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뭐라고? 못 들었어요 죄송한데 안 들려요 코끼리 하나 둘 셋 코끼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이크가 반대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땡 어차피 너 이렇게 했잖아 진짜 쉬운 문제인데 도구 하나 둘 셋 들어와 들어와 손을 손을 손 주먹겠어 제가? 야 수빈아 너 농구할 때 이렇게 안 있네 몰랐다 이게 접착체 마냥 땀 때문에 딱 붙어서 안 떨어졌다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세수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맞죠 맞죠 와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 우와 와 너무 어려웠다 자 최종 결과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는 자 최종 결과는 야 37점 야 우리 17점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야 야 야 많이 떨어졌어 자 우주를 부셔 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문학동아리의 최종 점수 보여주기 전에 아 뭐야 네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 같이 또 하니까 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엔하이프는 친구들하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렇답니다 최고의 동아리는 못됐지만 전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네 명에서 모두 최선을 다한 게 저는 너무 뿌듯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마음만은 1등 와우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직접 게임도 해봐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두껍다 와 뭐야 나 마음은 판단줄 알았어 80만원입니다 우와 보여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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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대박 야 야 야 야 고생했어요 저 진짜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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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12분이 한번 1심동체 게임 제시 하나만 해볼까요? 오 재밌겠다 하트 하트 하트하네 이거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 나를 잘해 더해 네 시간을 멈춰줘 I wanna stay 이 세계를 걷기 중 끝입니다 너와 나를 납기고파 Come on, let's do it 너 joy 납기 위해 웃는다 그 시간에 JTBC 2